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 마음 한 조각, 열정 한 조각 한 땀 한 땀 완성되는 희망찬 세상 세상에 행복의 수를 얻는 아름다운 기업 세아상역 세아상역은 업계 선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팀을 구축 진출 국가들의 노동법 준수와 근로자 인권 보호를 통해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현지 지역민 채용,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포춘코리아 선정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상을 수상하였으며 슬기 각지에 글로벌 생산 현장에 근무하는 세아상역의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아상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서스테너빌리티 팀을 구축 친환경 생산 방식 연구 및 환경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아상역은 1995년 사이판에 첫 해외 생산시설을 설립한 데 이어 1999년 뉴욕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07년에는 패션 브랜드 테이트를 런칭하였고 2011년에는 미 국무부와 IT 투자 본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아상역의 매출 기록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력을 바탕으로 타겟, 월마트, 콜스, 제이시페니 등 대규모 유통사 및 갭, 아디다스, 자라 등 글로벌 탑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세아상역은 2001년 업계 최초로 자체 디자인팀을 도입 새로운 ODM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세아상역은 현재 세계 8개국, 17개 현지 법인과 24개 생산시설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약 5만여 명의 임직원들이 해외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아상역 전체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우수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니카라과 올해 새롭게 하노이 지역에 우분 공장이 가동되는 베트남 매월 근로자들을 위한 펀매니지먼트로 생산성을 높인 과테말라 그리고 자체 샘플 시설을 갖춘 중국 등 각 국가별로 뛰어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을 위한 도전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생산시설이 추가로 신설되고 있으며 우분 전용 생산 공장인 위너스 비나가 베트남 하노이에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아상역이 총 8,500만 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IT의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약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그곳에서 일하게 될 IT인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경제적 성장과 함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10년 1월 IT는 지진의 아픔을 겪었지만 세아상역의 복구지원 활동으로 IT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IT인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근본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T의 어린이들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 세워질 학교는 지역민들에게 혜택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처럼 세아상역은 생산시설이 위치한 각 지역 국가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아상역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에 행복의 수를 놓는 아름다운 기업 세아상역 이처럼 세아상역 세아상역